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기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방은 3층 주택 2층에 있는 포룸 전세인데요 전세 8,800에 월 관리비 10만원으로 나와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 좋은, 가성비 좋은 포룸입니다 한번 입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입구,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거실 및 주방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거실 공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이쪽에 싱크대 깔끔한 싱크대와 여기에 정수기까지 옵션으로 있네요 그리고 방을 순서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과 가장 가까운 방 작은 방 되겠습니다 여기 올 리모델링 되어있고 창문 또한 차식 깨끗하게 이중창으로 되어있고 뷰 또한 굉장히 탁 트여 있습니다 위쪽으로 다시 거실 공간을 거쳐서 큰 방 되겠습니다 큰 방에 이렇게 창이 크게 나있구요 마찬가지로 도배장판 깔끔하고 이런 식의 뷰가 되겠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뷰입니다 지금 날씨가 흐려서 어둡게 보이는 점 체크해주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중간 크기의 방 이렇게 있구요 방 3개 거실 겸 주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되겠습니다 네 화장실이었구요 여기 범호동 수성구청역 인근에 있구요 전세 8,800에 월 관리비 10만원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방 3개 거실 하나 전세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감사합니다